현재 네덜란드에서 불고 있는 심상차는 기류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기업들이 연일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매체가 이례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대거 도입하자며 특별 방송을 편성하고 나서면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으로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네덜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인 에이벌루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네덜란드 정부도 자국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육해공 분야에서 다각적인 전략자산 도입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걸맞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만큼 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랄한 주장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이 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전투기와 차세대 전차를 공개하며 글로벌 방위 산업 관계자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매체는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 군사 자산은 국가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의지와 군사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한국의 결심을 잘 보여준다며 칭송을 아끼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하나 디펜스가 첨단 보병 전투 차량으로 개발한 레드백 as-21 장갑차만 하더라도 한국의 군사기술이 큰 도약을 이뤄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드백 장갑차는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 탁월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최신 중장갑 플랫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이름은 독거미에서 영감을 받아 강력한 성능과 첨단 설계를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레드백 as-21의 가장 인상적인 무기 중 하나는 30 자동포로 다양한 목표물을 정밀하고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 이 주무기는 여러 첨단 능동 보호 시스템과 결합되어 차량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레드백의 전장 인식 능력은 최첨단 센서 시스템을 통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전투 환경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상황 인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드백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무인 포탑인데 병력 및 장비를 위한 내부 공간을 넓히고 승무원들이 차량의 장갑 내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생존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매체는 레드백 장갑차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통합함으로써 중무장한 적을 장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더했고 정교한 하이브리드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도시 환경에서부터 험난한 오프로드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우수한 기동성과 성능을 보장한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레드백 장갑차의 이 같은 특별한 매력에 대해 세계 각국의 감탄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호주가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에 호주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호주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호주의 혹독하고 다양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장갑차는 레드백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호주 육군의 노후화된 M113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페이지 3의 최종 낙점자로 선정된 레드백 장갑차는 그 명성에 걸맞게 첨단 방어 시스템과 고급 사양에 더해 높은 적재 용량을 갖춘 덕분에 장비와 탄약 그리고 병력을 신속하게 문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태평양에서 증대되는 중국의 팽창에 맞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려는 호주 정부에게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방위력 증강에 분주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월등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레드백 장갑차 도입 기회를 네덜란드 정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네덜란드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E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KF-21 또한 한국의 항공전투기 산업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온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된 KF-21은 한국의 공중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다른 첨단 군사 항공기술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매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KF-21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F-21의 뛰어난 성능의 핵심은 첨단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최첨단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KF-21은 레이더 흡수 소재와 신중하게 설계된 기체 구조를 통해 레이더 단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존성 스텔스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KF-21은 첨단 AESA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우수한 탐지 및 타겟팅 능력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 정교한 항공 전자 장비를 장착함으로써 조종사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상황 인식 탐색 탐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 우위와 요격을 비롯해 정밀 지상 타격과 지원 작전 등 다양한 임무 프로필에 적응할 수 있고 A는 결과적으로 KF-21이 다목적 전투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KF-21의 동력은 두 개의 F-414 엔진에서 나오는데 이 엔진은 KF-21을 마하 1.8의 최대 속도로 비행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교전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최대 2.900km의 항속거리를 제공하는 KF-21 보라멘은 한국 공역을 감시하고 그 너머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확장된 작전 범위를 자랑한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매체는 2032년까지 120대의 KF-21 전투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폴란드와 페루를 비롯해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벌써부터 KF-21을 도입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매체는 애초에 KF-21이 개발될 당시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구형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외국 군사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군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KF-21이 한국의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서방의 전투기를 위협하는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된 24대의 F-16 전투기를 교체하려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현재 네덜란드 정부가 공군과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분야에서도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은 앞서 언급했던 장갑차와 전투기뿐만 아니라 잠수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네덜란드 정부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과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해상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KSS-3만 하더라도 INCHANGHO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해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이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 해군의 가장 큰 잠수함이자 첨단 기술로 개발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이전 모델 KSS-1, KSS-2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이다. 초기 생산 잠수함은 최대 6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후 버전은 10발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배수량이 약 3.000톤에 달하기 때문에 더 크고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지속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뛰어난 성능을 갖춘 덕분에 한국에 강력한 2차 타격 억제력 을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방어를 크게 강화시켰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무장에는 어뢰와 대함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어 전투에서 다재다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더해 AIP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만큼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장시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군에 의해 탐지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크게 놀라야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첨단 소나 시스템과 조용한 작전을 위해 개선된 선체 설계를 비롯해 정교한 전자전 및 대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한 공격 무기를 넘어 정보 수집 플랫폼으로서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시에 한국 해군에게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엄청난 실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매체는 이미 네덜란드보다 앞서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도입한 폴란드만 놓고 보더라도 보병장갑차와 전투기는 물론이고 전차와 자주포까지 가성비 높은 전략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역사를 통틀어 한국이 유일했다며 네덜란드 정부 또한 자국의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우리의 영토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며 바다와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 자산을 개발해왔던 우리의 치열한 노력이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안보 위기 속에서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국제무대의 진출성과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수익도 역대급을 기록하며 이른바 K-방산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최근 산업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에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은 기존 전망치보다 2조 달러 하나 약 2,600조 원 무기 획득 예산은 600억 달러 하나 약 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방산시장에서 신흥강자로 떠오르는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방산은 동유럽을 기점으로 미국 본토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에서 전차 실사격을 진행하며 수주를 위한 구매 협상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루마니아와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동일한 동력 시스템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지 및 보수 강점을 내세워 수주를 따낸다는 방침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수출에 도전하고 있는 K-2 전차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포성을 올리며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현지 성능 평가가 이뤄졌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 회기동, 기동 중 사격 등 가능한 모든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루마니아의 탁 트인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손색없는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도 K-2 전차의 실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이런 전차를 가지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떴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주력 전차로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어림도 없는 퇴물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원이나 늘린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갈아치우기로 결심했고 현재 K-2 전차 300대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차에 앞서 미국에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신뢰도를 구매했었던 루마니아가 나머지 300대는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대신 K-2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험한 지형에서의 돌파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K-2 전차는 화려하게 달리며 사격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장면들 사이에 갑자기 전차가 제자리에 멈춰앉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K-2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음 동유기압 현수장치로 전차의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진흙과 같은 무른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흠진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유압식 현수장치와 더불어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와 더불어 K-2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탐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가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나 영국의 챌린저2와 같은 중전차들에 비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했죠. 폴란드에서도 K-2 전차를 도입하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무게를 늘려도 상관없으니 더 많은 장갑을 둘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점까지 완전히 보완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새로운 K-2 전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2024 유로사토리 개막 직후 대한민국 부스는 인산 이내를 잊었고 K-2 전차를 비롯해 K-239 천무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질렀습니다. 현지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한국의 한화와 현대 등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90% 이상 발주를 가까워졌다며 이미 구분응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동령은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선 방산 무기 역시 유럽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자 한국산 무기들을 알아보려는 국가들의 뜨거운 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많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견제하기 위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다고 소문내면서 제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도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싸고 납품이 느리더라도 레오파르트 전차가 훨씬 우수하다며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한국산 전차의 구입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K-2 전차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8일 현대로템이 유로 사토리 2024에서 업그레이드된 최초의 KEX 블랙팬서 전차를 전시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번에 수출을 위해 특별히 KEX 모델을 설계했다며 이 모델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도 현장에서 KEX를 찍어서 올렸는데 KPL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KEX는 정확히 유럽 고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 방어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 인식, 체계와 원격 조종 무기 체계를 탐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E 방어력은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블록을 동합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최신 트렌드인 능동 방어 체계와 안티드론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해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KEX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정보주입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인데 이를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득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E는 첨단 사격 동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직품 센서로 지원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 KE 전차가 공격력과 기동성, 가격과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측면 장갑이 다소 취약하며 약점이라고 언급되자 한국에서는 유럽 언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전차는 물론 승무원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KEX의 놀라운 점은 전투 중량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KEX는 하드링과 드론 방어 시스템 원격 사격 동제 체제, 추가 측면 장갑까지 달하는데도 전투 중량이 60돈밖에 되지 않는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KE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며 전차의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전차병들이 KE 전차로 훈련을 진행한 직후 남긴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군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의 KE 전차가 무려 300km의 기동훈련을 실시했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완주에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전체로는 다소 이례적인 장거리 주행훈련이었는데요. KE 전차의 항속거리는 450km로 한 번 가득 주요하면 45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KE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죠. 하지만 일반적인 궤도 차량은 수백km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료는 그렇다고 쳐도 전차의 궤도가 주행 중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아닌 야외에서 그것도 비가 와 진흙 방치된 환경에서 진행했는데 KE 전차가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에 육군 11기동사단이 KE 전차로 370km에 달하는 극한의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KE 전차의 기동능력을 증명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기동훈련 이후 폴란드 전차병들의 KE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군필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군용 차량은 결코 타고 다니기 편한 차가 아닙니다. 탐승자의 편안함 보다 내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에 타 있어도 지면의 상태를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큰 궤도 차량의 경우가 더 심한데요. 하지만 유기화함식 현수장치가 장착된 KE 전차는 울뚱불뚱한 험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비교 테스트에서도 일반 승용차보다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승차감에서 차이는 하루에 10시간씩 전차에 있어야 했던 이번 훈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레오파르트2나 에밀, 에이브 람스 전차를 몰았던 다른 폴란드 전차병들이 KE 전차병들을 그렇게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군사 무기에서 승차감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비전투 손실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각 군 관계자들은 장비는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만 병사는 대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병사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전선에 오래 머물이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폴란드에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공개되며 전 유럽의 KE 전차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을 위한 2차 계약에 한국보다 안달이 난 폴란드와 300대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최근엔 슬로바키아까지 KE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 사토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가 독일과 미국이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 선보인 포병 로켓 시스템 지마스입니다. 라인메탈의 차륜형 트럭과 로키드 마틴의 발사대를 결합한 것인데 미국의 고기동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는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 만든 지마스와 한국의 K-239 천무를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역시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호마르케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합작해 선보인 다연장 로켓인 호마르케이를 개발 착수한 지단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대 두 개를 탐지하고 사거리를 높인 부분은 호마르케이의 원형인 천무와 굉장히 유사한데 보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한국산 천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미국의 거대 방산기업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마스만으로는 개 이상 곧 천무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마스는 차대 트리거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유도 발사탄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천무의에는 무유도 로켓을 비롯해 위성위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마스는 그에 비해 그냥 하이마스의 대용으로 보이는데요.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마스를 처음 보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차대의 완성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납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가격 역시 굉장히 비쌀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지마스의 경쟁자인 한국산 K239 천무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유럼에 소개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에 이어 천무 역시도 구매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전시기간 중 한국을 방한하여 천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또한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도 참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들 국가에 만든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선보인 지마스와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랑스의 방산업체들도 경쟁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노르웨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스웨덴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30년 이전에 배송을 원하는데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게 납기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 방산시장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배송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2030년까지 16개에서 18개의 천무 발사대를 대대규모로 각 국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의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의 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어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 무기체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 화전동차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거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 장비와 육군 전략이 보다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주국 방을 위한 위대한 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얼마 전 애플의 신제품 출시일에 맞춰 3단 트리플폰을 공개한 화웨이는 분명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산 폴더블폰을 비싼 돈을 주고 누가 사용할까 싶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화웨이 휴대폰을 11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호들갑까지 떨었습니다. 실제로 올 2분기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중국 상위 5개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3단 트리플폰까지 공개하자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가 부활했다며 벌써부터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고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웨이의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른바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것도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을 선언하며 asml이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구형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하는 추가 제재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통신전자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첨단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uv 수입이 막히자 asml의 구형 노광장비 duv를 여러 번 돌려 칩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형 노광장비조차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압박에 결국 네덜란드 정부가 손을 들었고 앞으로는 중국의 구형 노광장비까지 팔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을 두고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중국에 뼈아픈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회로를 그려넣는 노광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첨단인 uv 장비는 중국 수출과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수출하면 유지보수 계약이 함께 이뤄지는데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asml은 연말까지 smic 등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의 duv 장비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요. asml이 이 라이센스를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동참을 꾸준히 압박해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은 일찌감치 수출 금지와 서비스 제공 금지에 동참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asml,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며 일부만 동참해왔지만 결국 asml도 미국의 손을 들어 올해 들어서는 구형 노광장비 수출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에는 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형 키트 형식의 제품만을 수출해왔습니다. 현재 중국 it 기업들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용 첨단 ap를 설계하면 중국 대표 파운드리인 smic가 구형 duv를 활용해 생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신 duv 장비로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는 회로도를 구형 장비로 여러 번 그리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구형 duv로도 생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이 훨씬 길어지고 수율도 그만큼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총리까지 직접 나서 앞으로 중국에는 이 구형까지도 안 팔겠다고 나선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미국의 압박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도 네덜란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의 기술이 중국 화웨이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현지 매체 nrc를 인용해 asml에서 기술 데이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asml 직원이 중국 화웨이에서 근무했다 고 보도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asml은 지난 2월 중국계 전 직원이 회사 기술 관련 데이터를 훔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asml은 유출된 기술 데이터 절도 혐의를 받는 전 직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블룸버그는 asml 전 직원이 기계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훔쳤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그런데 네덜란드 현지 매체 nrc가 미확인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겁니다. asml 전 직원은 지난해 돌연 asml을 퇴사한 뒤 한동안 중국 화웨이에서 근무했다. 이 보도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블룸버그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인물이 여전히 화웨이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화웨이와 asml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asml 기술 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문제의 직원은 중국에 기반을 둔 개인으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단체와 관련성이 있다. 그는 이 단체를 대신해 asml 데이터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코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단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과거 지식재산권 절도에 연관된 단체라고만 전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슈퍼반도체용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주요 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어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지난 8월 7nm 프로세서가 탑재된 스마트폰 메이트 60%를 출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해당 스마트폰에 사용된 칩이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폭로로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asml에서 화웨이로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와 중국 asml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중국 smic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asml의 기술 데이터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원과 화웨이의 유착 의혹에 미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자 이제 asml은 중국에 대해 구형 노광 장비까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 급하게 찾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hbm를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 가운데 중국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32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역시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8조 6,0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중국이 ai 개발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 사재기에 돌입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추가적인 반도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ai 개발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사재기하고 있는 hbm은 최신 버전이 아닌 hbm2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난 2분기부터 d램 구매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리며 공격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에 따라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곳은 삼성과 sk하이닉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를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일본에는 오히려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및 서비스 수출을 제한할 경우 고강도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자동차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 전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조만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일본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경우 중국 시장의 도요타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중국이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도요타의 이 같은 우려는 역사적으로 설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다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자 히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전자산업이 흔들리는 등 일본은 큰 피해를 입고 사실상 항복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자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조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일본의 우려를 달래고 수출 통제 수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합의가 결렬된다 할지라도 미국은 대중국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하는 등 미국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불똥이 일본에 튄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으니 두 나라에 대해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는 중국의 일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46대 KE 전차는 납품 이후 고장이 전혀 없이 놀라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완벽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입증해 보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E 전차를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KE 전차 46대가 올해 중반까지 인도되었는데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46대의 전차가 전혀 고장 없이 100%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훈련이 계속되면서 KE 전차는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나토 연합훈련에 연이어 동원되면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뽐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첫 인도부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KE 전차가 빠른 납기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이제는 100% 가동률까지 놀라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지구 건너편에서 온 전차를 사는 것보다는 유럽산을 사야만 빨리 수리보수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주장을 완벽하게 깨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10일 독일의 PGH-2000 자주포 사용 문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자주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에서 납품된 무기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빌드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공급한 곡사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심각한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의 2년 동안 전투에서 이 자주포를 사용해온 두 명의 우크라이나 포병 사령관은 예비 부품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PGH-2000에 대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마모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트는 독일이 제한된 수의 총열만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일부를 복구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포수들은 포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지만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조달이 느려지고 특정 부품만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 취약성이 그대로 그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산 전차나 자주포 등을 운용하면서 부품 및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50%치 안 되는 가동률을 보여왔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에는 없었지만 폴란드가 KE 전차를 처음 운용할 때 예비 부품과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포진한 훈련센터에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KE 전차를 하역하는 그단스크항 인근에 20여 명 규모의 정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GH-2000을 비롯해 서방의 전차들은 포신을 많이 쓰면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KEGF 전차에서는 놀라운 총신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KE 전차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인도하는 것도 빠르지만 현지 AS도 엄청 빨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E 전차는 지난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가파른 지형을 정복하고 400-500km의 무정지 임무를 완수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서방의 전차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사로를 홀로 주파하며 KE 전차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E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뿐만 아니라 주야간 유지관리 및 발사정밀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서방 전차들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KE 전차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9월 10일 에이브람스, 레오파드2, 챌린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손실이 가장 많은 전차와 가장 잘 구동하는 전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퍼드 EA6 21 대독일에서 18대 포르투갈에서 3대 중 1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고 지금까지 인도된 레퍼드 EA4 40대 중 21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퍼드2의 스웨덴 변형인 스트리방 122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된 10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31대의 에밀에이일 에이브럼지 전차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산 챌린저2는 납품된 14대의 전차 중 2대의 전차만이 손실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챌린저2는 1200마력 엔진이 어려운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챌린저2를 몰다가 너무 무거워서 진흙 속에 갇히게 됐다고 증언했다며 당시에 50%만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서는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챌린저2의 실태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도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계속 진흙탕에 갇혀 있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질퍽하고 깊고 진한 검은색 토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우크라이나 탱크 대원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전차가 엄청나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동력이 부족하고 계속 멈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크의 밑바닥 부분이 진흙 위에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도랑은 매우 젖어있고 매우 축축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방금 가라앉아 미끄러져 들어갔고 지금은 복구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챌린저희와 함께 대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된 서방의 전차들도 진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K-9자 주포를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K-2 전차를 받은 16사단 내의 한 전차 소대장이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중위 제1 전차 소대장 JAKUB K-DJIORA입니다. 중위님 전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별도로 우리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산 K-2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MORAG에 있는 현대로템은 이 탱크를 작업하고 훈련된 승무원이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탱크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새로운 무기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물론 우리는 이 탱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도착한 후 이 승무원들은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얻은 지식을 확실히 전수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부대에 합류하여 전차 대대에서 훈련할 다음 병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전차의 기술적 스펙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탱크의 무게는 55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KEP의 표준으로 현대화한 후에는 이 무게가 약 60톤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으로 이 전차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사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포의 유효사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최대 3km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KE와 에이브럼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E가 에이브럼즈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에이브럼즈 탱크는 KE 탱크보다 확실히 무거운 탱크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폴란드 북동부에 KE 탱크를 배치하는 것이 이곳의 지형으로 인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는 장갑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에이브럼즈와 매우 유사한 레퍼드 전차 승무원도 이 두 전차 KE 전차 및 에이브럼스에 대한 능력을 칭찬합니다. 현재 광장에 서 있는 KE 전차들과 중위님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전차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T-72, M1, RT 탱크 및 개량된 버전에서 운용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차들의 능력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KE 탱크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하는 서방의 전차들이나 러시아의 전차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늘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찰드론이 쿠루스크 지역에서 진흙 속에 갇힌 러시아 전차 두대를 발견했고 결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지늘기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대에 제작된 영국 조립형 핀츠가우아 벡터 장갑차가 돈바스의 심한 지늘구로 인해 고장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무기가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전선에 나서면서 진흙 지형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업체는 크랩이 포장 도로에서 최대 6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제로는 최대 70kmh까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나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이 자주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폴란드제 KRAB 자주포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준속도, 바인딩, 촬영 정확도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자주포입니다. 발사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매우 기동성이 좋습니다.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보병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입기를 원합니다. 포수는 보병의 피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부하들이 우리에게 목표를 줄 때 우리는 일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비, 눈, 늪, 서리 등 날씨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전을 성공합니다. 우리 군인들, 우크라이나의 모든 군대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해야만 한다. 그는 우리 땅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고 버티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그가 가능한 한만이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면 미래에 아무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전차, K-구자주포 등 진흙지형을 뚫고 험한 경사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부품도 빠르게 공급해주는 AS까지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의 면모를 방산해서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